SOG 파워 파인트 모델입니다 잠금장치를 풀고 이렇게 플라이어를 펼칩니다 와인을 딸 때 물론 이렇게 알루미늄 커터기로 커터 먼저 하겠습니다 역시 풀이 풀은 역시 플라이어가 최곤 자 그리고 접어서 와인따게 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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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? 반대편에 이렇게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? 너무 많이 넣었네 슉 슉 슉 슉 슉 이렇게 거치대를 병에 걸어줍니다 슉 쑥 아마 멀티 툴 중에서 이렇게 와인 거치대까지 있는 모델은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SOG 파워리터입니다 offen FUN BOOM FUN